스타벅스 초코 케이크를 준비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초코 케이크들을 준비했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스타벅스 초코 케이크 천천히 먹어볼게요 이 색과 함께 먹는 lasci길 거품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아름다운 잘 안가음 너무 감사합니다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그래서 매콤한 식감은 뼈에 염색을 써서는 약간 더 잘 어울리네요 근데 이제 뼈가 너무 좋았을때 뼈는 뼈는 뼈가 없지 않더라구요 내가 좋아하는 뼈가 없을때 뼈는 뼈는 뼈가 없어지면 뼈는 뼈가 없어졌어요 뼈가 없어져서 뼈는 뼈가 없어졌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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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찹쌀떡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 고춧가루 톡톡톡톡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바삭바삭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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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